유망 창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 경진대회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업력 3년 미만인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제5회 전주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자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8개 팀에 선정되면 5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오렌지 플래닛 전주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하게 되는 등 육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